지금 아귀 판다의 상태는 약간 기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고요. 이제 기기 시작해서 4개월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하는데 약 한 달 이상 걸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잘 걸을 때 엄마에게 두 마리가 돌아갈 거고요. 그리고 엄마랑 잘 따라 다닐 정도가 돼야 일반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